홍준표 시장도 약간 황당하죠. 유승민 공격하려고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날 공격하지? 이렇게 되면 좀 당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깜도 아닌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자신을 지금 공격한다. 취지는 이 맥락은 배신자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인데 유승민 당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를 잡고 들어오죠? 그러면 홍준표 시장으로서 약간의 의도치 않게 꼬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스텝을 꼬이면서 필요 없는 매를 맞았죠. 그래서 두 분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엔 또 두 분 다시 화해할 겁니다. 화해했다가... 화해를 할 거고 뭐예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라는 것은 영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지금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중진 정치인들인데 이게 시작이 지난 8일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뭐예요? 왜 갑자기 내 얘기를 해라는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처럼 아니 대통령 등의 칼꽃을 짭니다. 이런 분들이 코박콩 같은 아부꾼입니다. 코박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사를 90도로 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또 조금 날짜가 지나서 탐욕의 화신. 자신의 말로나 걱정하길.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배신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숙명이다. 해부군 논쟁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보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제는요. 깜도 아닌 게 날름에. 아 깜도 아닌 게.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 안 할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카멜레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변신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서 아 저 발정제 얘기 또 나왔군요. 보수의 수치다. 호박콩이다. 이렇게 따져서 혈전이 갑니다. 소영주 소장. 네. 마치 지금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가 엄청난 대립을 보이듯이 지금 장위에서는 홍준표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교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따지고 보면 홍준표 대구 시장 자체는 한동훈 후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권에 대한 가도에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공격을 하는 건 맞겠으나 거기에 유승민 의원을 빗대서 배신자 프레임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던 유승민 전 의원 자체가 감정 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는데 그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 사례를 끌어들였는데 그걸 보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했다 이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내에서 중진으로서 두 분이 색깔도 다를 뿐더러 제 생각에는 유승민 의원이 홍준표 대구 시장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봐왔더니 홍준표 대구 시장은 보수의 어떤 가치에는 한참 본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내오던 차에 본인을 거론하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쏟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홍준표 시장이 과거의 얘기가 다 꺼내놓고 있어요. 가장 아픈 게 돼지발전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들은 아픈 거를 찔른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 시장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이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누구를 지지한다는 건 없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한동훈 후보를 과거에 비판했어요. 그렇죠. 약간 초보라는 이런 취지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괜히 그냥 건드려서 화를 자처했다고 했고요. 최영철 의원? 네.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은 원래 구원이 좀 큰 건가요? 두 분이 별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물어보면 별로 유승민 의원은 홍준표 시장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두 분이 사이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의원을 공격하려고 배신자를 소환한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미... 그러니까 배신 얘기를 하다가 이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버렸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약간 황당하죠. 유승민 공격하려고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날 공격하지 이렇게 되면 좀 당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깜도 아닌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자신을 지금 공격한다. 취지는 이 맥락은 배신자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인데 유승민 당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나를 잡고 들으셨죠? 그러면 홍준표 시장으로서 약간의 의도치 않게 꼬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스텝을 꼬이면서 필요 없는 매를 맞았죠. 그래서 두 분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엔 또 두 분 다시 화해할 겁니다. 화해했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치라는 것은 영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빨리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 그걸 또 꼬리했네 이겁니까?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데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는 결코 정치를 재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금 10년째 주어지는 이 배신자론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또 자꾸 덮어씌우니까 화가 이번에는 정말 머리끝까지 나신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사적으로 앉아서도 남의 뒤따마는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으로 또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지금 감정들이 막 묻어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감정이 너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휴전하시고 서로 큰 은은이신데 풀고 또 화해하는 모습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시장의 또 반응을 가장 최근까지 보인 게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는 서영주 시장께서 제가 소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청년의 꿈이니까 본인이 소통하는 창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에 아니 시장님 급이 맞는 사람 상대하십시오라면서 유승민 의원을 비판하는 듯한 그 질문 내용이 올리니까 여기 보면 준표 형이라도 있잖아요. 공황장에 온 모양인데 더 이상 상대 안 하겠습니다. 이 공황장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거는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내자고 해놓고서는 또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은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자체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정말 본인이 정치하는 데 풀고 싶은 하나의 한 같은 건데 이걸 건드려놓고 나서는 거의 공황장애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원인 제공해 놓고 또 약 올리는 듯이 한다. 그러면 이 싸움이 안 끝나면요. 결국엔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는 좋을 게 없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최용실 분 짧게 제가. 아니 아까 결국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 시장이 결국 또 나중에 다시 화해하고 만날 거라는데 홍준표 대구 시장은 한동훈 후보하고 화해하거나 친해질 일은 절대 없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반드시 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지금 정치적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홍준표 시장은 여러 가지 카드를 도원할 겁니다.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하고 손을 잡는다든가 다시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잡는다든가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다음 대선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 정치적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위에서도 뭐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유가 다음 행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를 넘기는 사람들의 경제에 door 같은 조치에 있는 상황에 도전하여 권한을 넣고 만나면 마련해야 합니다. fedate는 한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 하동훈 후보를 넘기 위해서는ix에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